2,000일 오늘의 캐시가 아니면 캐시가? 캐시가? 오늘 특별 수업은 덕신여부 학생들이 보내준 1분 덕픽 코미디로 갈 거야 덕픽 코미디요? 어느날 덕페스코 화장실 변기가 막히는 시대 사건이 벌어진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것은 바로 몬스타엑스 그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막히기 위해 직접 범인을 찾아 나섰는데 덕페스코 극장 동전 요 내가 싼 똥은 다이슨 똥이고 내가 본 똥은 더롱똥이가 헝 덕발이 되어라 뭐 어서 오lysse 내가 봄똥은 더롱똥이가 덕페스코우 아니! 도망이라고 내가 도망했는데? 너무해야지, 또 아, 똥 내가 싼 똥은 더롱똥이고 똥사 신성優 내가 봤어요 내가 싼 똥은 더롱똥이고 내가 봄똥은 더롱똥이야 내가 싼 똥은 다 싼 똥이고 니가 봄똥은 더롱똥이에 덕페스코우 버키만 내가 넌 신성한 대학교의 나라! 이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아하핀이랑 지렁이가 안 쳐다봤어. 멤버들 모두가 다 쳐다봐야 돼. 오케이. 그런 질문은 없어?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있어! 뭐? 뭐? 왜 쳐다보는데? 나 변비 걸린 거 몰라? 힘내. 잠깐만. 왜 때마다 쳐줘요? 반짝이 잃어버려! 반짝이 잃어버려! 셩덩이 왜? 범인이지 말아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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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처음 해? 깜짝이야! 깜짝이야! 대사가 어려워! 하나 둘 셋! 덩트! 왜 셩덩이 범인이지 말아라! 그 덩이 셩덩인 이유는 야 덩이기 때문이다. 그 덩이 셩덩인 이유는 크기 때문이다. 그 덩이 셩덩인 이유는 구복이기 때문이다. 그 덩이 셩덩인 이유는 내가 벚꽃이기 때문이다. 그 덩이 셩덩인 이유는 섹시하기 때문이다. 그 덩이 셩덩인 이유는 그레꺼덩이다. 요즘 따라 형 거인데 형 거 아닌 형 거 같은 덩! 아니 셩덩가 아닌 이유가 뭐라고 해야 돼? 요즘 따라 형 거인데 형 거 아닌 형 거 같은 덩. 형 거 아니! 형 거 같은 덩! 같은 덩! 같은 덩! 확실한 두 덩이 있어. 오케이. 확실하게! 오케이. 요즘 따라 형 거 아닌 덩! 요즘 따라 형 거 아닌 덩! 형이 똥 싼 거 아니야! 냄새라 형 거 아닌 게 아니야! 냄새는 형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나 둘 셋! 덩! 덩! 왜냐면 나는 사실! 전우 형과 형제가 싸!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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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떡해요! 으악!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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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왜 쳐다보는데? 근데 나 변경 안 보기로 몰라? 나 왜? 잠깐만! 왜 때부터 천우 형! 반장의 이름으로 왜 천우 형이 범해진 말아라! 그 덩! 그덕이 셔누덩인 이유는 야 덩! 이농이기 때문이다! 그덕이 셔누덩인 이유는 알고? 쪽에다? 그덕이 셔누덩인 이유는 공복이 있기 때문이다! 그덕이 셔누덩인 이유는 내가 버꺼 덩! 그덕이 셔누덩인 이유는 섹시! 그덕이 셔누덩인 이유는 섹시하기 때문이다! 그덕이 셔누덩인 이유는 그거다! 경고하냐! 우와, 냄새가 달라 예능은, 알로 사진, 지은이 홍합! 형제석!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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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에픽 아삐한 여자 화장실 분배사 규반 주급생! 오! 유민주의 입니다 일단 덕에스코 터치했어. 벌써~! 어땠어 덕에스코 다닌 소감? 일단 학교가 학교로 오는 것 자체가 너무 일단 좋아요 진짜 정말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진짜 교복 저도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학교 와서 엄청 재밌었고 되게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리고 여기 집 근처가 우리 동네거든요 넌 어때? 넌 어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 약간 덕스패시 때문에 늘은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고 너무 짧아서 좀 아쉬웠어요 덕패스쿨 끝나가지고 또 아쉬웠는데 다시 해서 기뻐하는데 또 이렇게 끝나니까 와... 이리 리버블 좀 들어주세요 정말 또 아쉽네요 자, 우리 이제 1등 발표하고 끝낼게 어! 내가 할 때 이제! 저만? 뭐 할 때 그럴까? 자, 1위 발표할게 네! 이건 나야 천우 형이 1등이다, 김밥도 있구나 저만 2등은 죄수 아니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내 장 이상해 내 입고 자기 1등 할 거 같았어 저 잘 보이는 거 같아 빨리 해치 1등은 인형이 인형이 아아아아아 우와아 봐봐 바뀌다니까 이제 기분이 인형이 났어 내가! 일단!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정국은 절치했어요 집에 가세요 스타는 덕심이다 덕스패치 X2 차렛상 우리 학생은 덕페 야간스쿨의 학생으로 입고는 있지만 출근은 없는 회전문 같은 폭풍 매력을 성공했는데 덕심 백밥밥중 덕심 적에게 같이 왔기에 차렛상을 수여합니다 덕페 야간스쿨 교장 신석기? 신석기 아 교장 선생님이 신석기 신석기 선생님 그 아버지가 아버지 되시나봐요 자칸 학교에 계시네 석기야 여기도 약간 그런 얘기 네 이제 졸업했는데 뵈는 거 없거든? 교장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라고 석기네 석기야 죄송합니다 덕스패치 X2 덕페 야간스쿨 끝! 워워워워워 난 저기 말아 마치 공주를 지키는 게임 같아 워워워워워 걱정이지만 난 너만의 남자 Now I can be a hero 내게와 신속히 갑자기 비올듯이 내게와 신속히 짜리는 신곡지 내게와 신속히 갑자기 비올듯이 내게와 신속히 오예 짜리는 신곡지 오예 저기 밖에 비올듯이 주룩주룩 신속하게 내게 올라타라 붕붕 지금 블루블루 영자를 블루블루 쫙 빠지곤 앞에 몸에 블루블루 Girl 넌 너무 예뻐 어떻게 이루어 You are crazy virus 털고 싶은 머리 어깨 무릎 발까지 심지어 매력 있어 니가 짓는 짝다니 니가 머리를 부를대 부를대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해 니가 비췄나봐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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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이 1초 같아 너무 급해 나도 올 것 같아 여유 부리는 남자들 전부 돌인 것 같아 너도 원하고 있잖아 너뿐 없어 주위를 봐봐 다른 남자 다 너를 감 봐 나는 너만 봐 나는 너만 봐 머리 쓰지 말고 마음대로 가 몸을 다지 말고 땀으로 가 이리 오고 이리 오고 미칠 까봐 내꺼 Brum Brum 내게 훨씬 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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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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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what I am man I got a phone call 도대체 몇 명의 남자들이 너의 폰이라 첫 개방에 힘이 다른 남자들의 자리를 마련해 무슨 먹고 너 같단 빙그릇 놀자리 재미없지 감동없지 싱거워 너네들은 하나가 시간이 많이 안 됐죠 소금 진하게 쳐줄게 가서 자자 무서워 짜자 이제 가서 일로 두려워